자 위험한 뗄감 못이 겁나게 막혀 있어요 아니 그 저희 장인어른이 못 장사 하시는 분 못공장 사장님도 아닌데 그 뭐 옛날에 목소리 사이에서 못 많이 박으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는 장인어른이 못공장 사장님이시냐 왜 이렇게 못을 많이 박어 근데 제가 못을 많이 박았네요 많이 박았어 아이고야 이렇게 많이 박았을 줄은 제가 이거 한 칸씩 건너 뛰어도 박아도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박았는지 어쨌든 못 많이 박으면 튼튼한 줄 알고 못을 많이 박았나 봐요 못은 아무리 못 박아도 못 박는 겁니다 잘 박을 수가 없어요 못은 잘 박을 수가 없어요 못은 못 박아요 못은 못 박는다는 말 왜 이렇게 나는 웃기지 아무리 잘 박아도 못 박는 건 못 박는 거 그래서 위험한 뗄감이 아주 그냥 그 위험한 뗄감인데 겨울을 날 정도로 요건 뗄감 그리고 요거는 옮길 거 외국인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영어로 대화가 시작해 가지고 근데 영어를 필리핀 친구들이니까 조금은 다 우리 정도 수준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못은 아무리 잘 박아도 못 박는다는 거 그래서 저것도 나무가 좁은데 쓸만한 나무인데 이것도 뗄감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뗄감 뗄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은 이걸로 나오고 이게 뭐 한 가지 그 그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안 좋은 일을 좋게 만드는 거 그것은 착하게 살면 돼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착하게 살면은 안 좋은 일이 좀 귀찮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도움이 되고 그런 일이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막 또 그 너무 좋아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 제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줄을 쳐 가지고 이제 현이나 애들이 못 들어가게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걸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은 좀 귀찮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인데 근데 그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로 이제 뗄감도 쓰고 뼈대는 또 아빠! 어 어 얘기해 아빠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아빠 직업이 유튜버니까 그래서 이걸 그 뗄감도 쓰고 어 엄마 그러면 지금 문제입니다 어 괜찮아 지금 가면 돼 지금 출발하면 돼 예 뗄감도 쓰고 그 뗄감도 쓰고 어 알바도 하고 어 그러니까 꿩먹고 알먹고 그렇게 돼 버렸는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가 정리 작업을 잘 못하면은 관리를 잘 못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면 못에 아이들이 찔리기라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이게 녹슨 못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하면은 이번 프로젝트가 누군가는 저를 괴롭혀 가지고 막 힘들게 하려고 막 절망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가정을 파탄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그것은 그런 노력은 다 허 허사다 왜냐 결과가 나와 결과가 말해지잖아요 뗄감 생기고 그리고 뭐 돈도 생기고 그렇게 돼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어 저를 괴롭히면은 안 됩니다 왜냐 그 죄받아요 엄청 그 센 죄를 받을 겁니다 센 죄를 저는 전주 가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챙겼고 우리 현이는 또 귀여움을 귀여움을 선사해야지 현아 귀여움을 선사해 어? 어디가니? 가니가니 어디가니? 어? 현이가 요즘 손을 이렇게 들고 걷는 걸 요즘 잘해 이게 고양이 자세인가? 고양이가 이렇게 하나? 왜 그렇게 걸어 다녀? 어 아무튼 어 현이는 요즘 너무나 귀엽게 예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어 그 좋은 일이다 예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예 저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허사고 어 결국은 저한테는 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아 생겼다 예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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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바빠서 오전에는 아침 일찍은 일곱시 반부터는 저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또 그 또 리니를 만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 만나는 길 리니 만나러 가자요 안녕 안녕 안녕